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는 검찰계획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1월 8일과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의 와해시키는 수준으로 수사지휘부의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수사팀 해체입니다. 2월 3일 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수사팀은 거의 지휘부가 교체됩니다. 신봉수 2차장은 팽택지청장으로,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전지검으로,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은 울산지검 형사 5부장으로 좌철성 인사를 당했고 사표를 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김태은 부장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만 유임됐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을 수사하지 말라, 더 파헤치지 말라, 이렇게 수사 개입 의도를 정확히 실행해 옮긴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의도적으로 검찰수사팀을 식물화하거나 와해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들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수사팀 자체를 해체하면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사팀의 행보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수사팀의 수뇌부는 2월 3일 인사이동 이전에 수사가 이미 마무리된 인사들에 대해서 기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1월 28일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관련자 기소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서 결제 문서를 올렸습니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공소장을 들고 이성윤 지검장의 집무실을 찾아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 이상 정도 신봉수 2차장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봉수 2차장 검사는 수사팀 교체에 앞서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찢던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를 우선 기소한 뒤에 수사팀에게 수사기록 전부를 넘김으로써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실현될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신봉수 2차장 검사는 결제문건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주요 피의자 성인에 관한 결제문서였습니다. 이번 기소에서 핵심 사건 관계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당은 빠졌습니다. 이유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측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당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정거를 좀 정리한 다음에 소환조사를 마친 다음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선택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해서 제공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소를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문정권의 실세들인 백원은 물론이고 현직 울산시장인 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송출호 등을 기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소권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보다도 이성윤 지검장으로서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기소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뭉개일 건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가로막을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다음 질문은 1월 25일 총장과 지검장의 주례해동입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해동을 총장과 갖게 됩니다. 따라서 1월 29일 날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1월 29일 날 주례 보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보고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울산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례해동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결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제 1월 28일 날 결제가 올라온 것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될 그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새로운 수사팀이 수사 업무를 접수하는 2월 3일이 되기 이전에 현재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했다시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청하국 비서관의 기소권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서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훨씬 더 울산시장 지방선거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결정을 결심했을 것으로 봅니다. 주례 해동에서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혐의자들을 기소하라 그렇게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거부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이성윤 지검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또 지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또 한 차례 법무부와 청와대가 한패가 되고 검찰총장이 또 맞서서 그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문정권으로서는 끝까지 검찰총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갈등이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월 3일까지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옳은 선택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